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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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를 안 지워도 돼요 자리하게 피 애들 2층 버릴거 같은데 정클에 있는거 보니 이상 겐지 다운 아 물결림 10개부터 1개까지 감사합니다 궁 찼어요 카운트다운을 하시네 감사합니다 정면 로도그 다운 루시우 다운 자리아 방안 반픽 겐지 반사 빠졌고 아이고 겐지 다운 맥크리 밖에 안남았어요 나 그럼 이거 눈쟁이님 기다렸다가 갈게요 예 저기 로도그 없어요 야 리퍼가 왜이냐 리퍼가 아까워서 왜이냐 아 리퍼 여기 왜있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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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왼쪽에 왼쪽에 겐지 왼쪽에 겐지 정면에 왼쪽에 아 로드 개피인데 나도 개피네 정면에 자리아 정면에 자리아 정면에 자리아 어디로 들어오는지 말만 해주세요 여기 겐지하나 안에 겐지하나 안에 겐지 정면이네 리퍼리퍼 왼쪽이요 오케이 나이스 저거 짜루로 들어가죠 남는거 오케이 버리죠 일단 지하에 덧받아놨어요 네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녁을 굶으신다니 그러지 마세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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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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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리퍼 하나 지하 리퍼 하나 정면 정면 활력데이 감사합니다 석양 정면에 소경 명 양 정면에 이 오케이 나이스 겐기 겐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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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리퍼 하나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이 슈퍼 세이브 아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실드 가지고 그냥 2층 안에 트랙이 났어 트랙이 났어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덧 걸렸어 하하하하 아 너무 멋있어 오케이 리스폰까지 리스폰 거기서 맥크리 광배 쏘아줄게 정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한 곳 일단 밀고 들어올 것 같네 10초 남아서 어이구 2층 2층 아닌데 겐지 반사 빠졌고 지하로 왔네 근데 누구 궁 있어요 저 궁 있는데 아 아 막혔다 아 아 아 아 안 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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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내가 거기서 안 죽었어야 했는데 아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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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아 아 큰일 났다 한 땀만 더 하고 다른 걸 바꿀게요 아 아 거기다 왔던데 아 나 겐지 반사 있는 거 알았는데 왜 이리 빨리 안 터뜨렸죠 시프트 빨리 터뜨렸으면 겐지 겐지가 죽은 건데 겐지가 죽은 건데 그거 라인 디바라서 음 정크를 쓰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정크를 쓰기는 힘들 것 같네요 뒤에 날파리 날파리 뒤에 있어요 어 뭐야 왜 이랬어요 이게끼 저기 아 아이 벌레같은 놈 겐지다운 리스본 바뀌었어요 아이 나 내가 빼야 되는데 바꾸게요 이제 조르비언 일단 만들어! 그리고 부수어! 쏴야 된데? 나이스 궁 넣는다 궁 넣는다 오우 제대로 너나 보지! 너한테 기대가 큰 놈아 석양 석 석양 빨리 쒸 빨리 이 새끼 아이스로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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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 위로 임마야 흘려줘 르디우 르디우 뒤에 르디우 뒤에 르디우 뒤에 르디 뒤에 알맹이 든다 알맹이 피 좀 채워 주세요 아우 잘 타왔어 아우 절이 부족해 다왔다 았 발리 잘 타왔어 아 테블봉 에 아 그 아냐 이부 으 퓨 왕 흥 아냐 뉴 흥 을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막았네요 전석기는 황금무기 적용 안돼요 그냥 이거 황금무기 같은 도르비온 스킨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모든거 하나하나 다 사야되요 황금무기 다 따로 적용됩니다 아 내가 방만 수취하면 안되는게 너무 나아게 아 그걸로 적게 없는데 아깝다 매크리 매크리 아이고 대신 매크리 매크리 헤헤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의장하지 석양 석양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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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샀어요 석양 왼쪽 석양 아 저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얘들 밀고 올거에요 어이구 빼야됨 빼야됨 빼서 막죠 10초 남았어요 15초 남았어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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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개새끼야 빼야됨 트레이서 왼쪽에 들어왔어요 저거 하나로 내 포탑 안 부셔지는데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속이야 속이야 아 속이야 죽었다 아 버틸게 버틸게 트레이서 다운 토르 개꿀 토르 개꿀 토르 개꿀 아 그래요 한 번 아니에요 포탑이 800대서 3단다 하며 한 방에 안 터져요 한 500 들어오던데 보니까 뭐 근데 못 부셔가지고 제가 남는거 할게요 400 400인가 500밖에 안돼요 그렇게 안쌤 안간다 몰라 몇건지 모르겠어 남는거 할게용 라인 원컵 안 나지 않나 라인 원컵 안 날텐데 풀피면 좀 남아요 약간 남음 400일거야 아마 아니면 약간 긁힌 상태로 맞거나 한 400 들어갈거 400인가 350인가 응 400 400 맞을거에요 아마 쟤 좀 병이 본방입니까 본방입니다 감도 DPI 4에 아 DPI 2000에 게임감도 모든 영웅 전부 다 스나는 31 스나감도는 31 팁 좀 많이 알려주세요 아 게임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보시다보면 가끔 팁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돼 일단 2층 보죠 보아 2층 입구에서 바로 켤게요 들어갈 수 있으며 아이고 정크렛 있네 그러면 이거 2층 안됨 차라리 1층 바로 밀고 들어가면 돼요 1층 밀고 들어가죠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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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층 지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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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요 들키기 전에 들어감 이속혐 아이고 정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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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비 어 토르비원도 있어 상대 수비퀘 두개 있어요 상대 수비퀘 두개 있어요 오케 나이스 나이스 정크렛 위에 저희 힐 글라인 잡아 뭐야 힐러 없는데 다 땄어 힐러 혼자 죽고 다 따셨네 유튜브 봅니다 아 유튜브 보죠 아 이거 궁 와 궁 개 빨리 찬다 피가 다 다다라 있어서 뭐야 뭐야 이거 왜 안맞아 100개에서 23개면 엄청 많이 나온거죠 저도 그래 빠졌어 저는 50개가서 7개인가 8개인가 밖에 안나왔어 근데 확률 높아져가지고 올림픽 상자는 살짝 살짝 백 저거 뭐 끝까지 끝까지도 아니고 뭐 뭐 거의 3단계 조금만 밀면 끝나니까 오 벌써 궁치하셨구나 게임 안하면 점수 안 떨어져요 하지만 그런식으로 점수 유지하면 필요가 없지 해야지 리퍼 망력 빠졌고 이속 리퍼 뽑아내기 오케이 리퍼 뽑아내기 어? 자리안 아 로더우 궁 나왔어요 로더우 오 우리 겐지 죽었다 아 리스폰 바뀌는 데까지 스무스하게 7분 와 7분 7분 동안 적이 밀면 뭐 게임 끝났네 잡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겐지 궁이 없어가지고 자리안이 궁 차면 왼쪽에 로드 라인 왼쪽에 라인 갑시다 갑시다 리퍼 갑시다 이제 갑시다 오른쪽에 힘 뜰게요 예 어이구 망치라니 석양 안돼 석양 좀 저희 힐러 없어요 리퍼 화물 화물 리퍼 라인 방벽 뜰게 저는 리퍼를 조져야돼 리퍼 빠졌어요 저거 제냐타 있어가지고 피 빨리 참 제냐타 개피 제냐타 개피 라인 다운 힐러 이제 왔어요 어이구 안됨 빼야돼용 드럽게 아프네 이거 비투명 빠져서 초월이 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궁 한명만 써서 초월 빼던가 그래도 되고요 리퍼님이나 궁 써가지고 빼버려도 되고 아예 어차피 자리아 궁찰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리퍼님 궁패서 초월 빼고 겐지닝 궁하고 자리아님 궁찰면 바로 연계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로드 로드 호그 호그 오케이 호그 다운 5대 유 이속 드립니다 저거 방벽 깨버려요 빨리 방벽 뱀 어 맥 리퍼 리퍼 저희 팀 리퍼 없어요 상대 제냐타 없고 저거 리퍼 조져야되는데 이거 나이스 맥크인 나이스 오오오 라인 다운 나이스 조금만 더 밀면 되요 디에 리퍼 디에 리퍼 한몰에 리퍼 아아 초월 초월 리퍼 궁찼을텐데 이거 오케 나이스 했다 살짝살짝 살짝 빼면서 비트 거의 찼어요 너 궁 있는데 아이고 아 헤드 맞으셨어 석양 석양 못샀어요 오케 나이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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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리퍼 비빈다 리퍼 어차피 뭐 저거 그냥 조져버려요 나이스 수고요 어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또 수비 영웅의 하드캐리 수비할 때는 수비 영웅 하나만 잘 운영해도 뭐 거의 수비에서는 혼자서 하드캐리 할 수 있어 공격 게임이라고 하지만 수비에도 좋은 수비와 공격 반반인 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맵에서는 수비 영웅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어 이렇게 1인분 이상을 해낼 수 있습니다 뭐야 토르비온이나 정크랩 메일 이런거 수비게임 운영만 잘하면 돼 뭐 위도우나 한조는 수비해서 쓰는 경우가 아니니까 제외하고 요즘에 갱플 안하지 롤을 안하죠 롤을 안하지 롤을 안하지 롤을 안하지 롤을 안하지 롤을 안하지 롤을 안하게 망겨면 아닌데 어 안합니다 어 뭐야 깎이는 것보다 올라가는게 더 많이 올라가는데 아까 깎여 두 판 져서 깎였던 것보다 한 판 져서 이겨서 올라가는게 아 더 많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엄청 많이